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10편 95편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10편 95편 2절 말씀 아멘 항상 감사하고 노래로 찬양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불러보자 내일 또 만나 안녕